공병호 TV의 공병호 수명 이렇게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방송 인터뷰를 시작하기 이전에 요즘 시국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는 부동산 대책과 세금 폭단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집권 여당에 지나친 무리수를 두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는 류건일 칼럼니스터 전 조선일보 주피를 초청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 방송 중에 여름 보셨은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류건일 칼럼니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역대 정권에서 몰락은 대부분 외부 쇼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자충수 그러니까 무리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리수 무엇인가? 온전한 정신이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사장을 구속하고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혹은 정상적인 심적 상태라면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이 방송까지 동원해서 그런 일을 꾸미는 일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발각되었을 때 밀어 닥치게 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이 별도의 실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여러 정책 실책들과 어우러져서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폭발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기획된 사건이나 공작 사건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오만함과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반 없다는 그런 조급함이 함께하게 되면 또 여기에다가 집단적 사고가 작동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집단 내부의 비판이나 견제기능이 부재하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입니다. 대개 몰락의 전조는 내부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한 일을 추진할 때 내부 멤버들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등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첫 번째 무리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아주 크거나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만들어서 합리화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연이나 직영이나 동향이나 훈련 등 의사결정 집단이 동질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료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3의 관찰자 눈에는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치명적 위험이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 질문은 무리수 브레이크입니다. 이민 검언유착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행사일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내부에서 수사진행의 무리수를 둘러싸고 이견을 제시하는 두 명의 검사가 다른 부스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강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8월 7일야 조선일보의 이정구 기자는 수사의 형평성 회복에 대한 내부 이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여권 정치인과 mbc 등이 연루된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권언유착 의혹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은 반발이 있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파견 온 일부 검사가 권언유착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면서 수사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원대에 복귀하면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수사의 행평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비판도 일고 있고 특임검사 또는 다른 검찰청에 맡겨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갭의 섬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은 빅토르 위고가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가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그런 작은 실수들이 중첩되면서 결국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언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대형사고라도 사고 발생 이전에 크고 작은 그런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는 이치는 50부 100부입니다.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기 위한 무리수는 정말 오래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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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